민트 초코를 싫어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합니다 어떤 선후배가 제일 잘해주나요 후배는 성경이고요 상욱이도 말 잘 듣고 선배는 다 잘해줍니다 등번호 10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등번호는 어릴 때 제가 배구를 처음 시작할 때 10번을 해서 10번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뽀기뽀기 경고기가 됐나요 너무 귀여워요 아기들이 뽀기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뽀기가 된 것 같고 뽀기뽀기 왜 그렇게 잘하죠 잘한 건 아니고 요즘 계속 못해서 신경 쓰다보니까 오늘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요 오늘 경기는 되게 처음부터 재밌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흥이 나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나이를 너무 많이 너무 얼굴로 많이 먹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나이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복씨는 대장이라면서요 내 마음을 뭐라고요 신풍대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복 선수 실력 거품이라면 언빌리버블 거품 거품? 거품?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오래 눈 만져보셨나요? 눈이 와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시길래 이렇게 잘생기신 거죠? 따로 한 건 없는데 잘생기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애착과 신인 선수가 있다면 신인 선수요 저희 팀에 저희 팀은 신인 두 명밖에 없어서 둘 다 좋아합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접 댓글 없어요? 주접이요? 아까 뽀기뽀기 했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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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됐어요 저하튼 최선이에요 세선은 제가 뭐 지금 시즌 중이니까 시즌 부상 없이 다시 부상 당하고 싶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좋은 성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팬분들이 되게 보고 싶고 되게 함께 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으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꼭 보여주면서 함께 즐기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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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